당신의 삶 속에서 더 건강한 환경과 더 행복한 일상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도전해왔죠. 스마트한 에너지로 삶을 풍요롭게 하고 지구 환경을 살리는 청정한 미래형 에너지 시스템으로 지속가능한 내일을 키워가는 곳. 에너지를 모으고 함께 나누는 행복한 에너지 세상. 우리는 한국에너지공단입니다. 우리는 고민합니다. 작은 에너지로 더 큰 힘을 낼 수 있는 방법을. 고민 끝에 찾아낸 해답은 에너지의 효율을 높이고 환경의 생명력도 지켜줄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었습니다. 에너지와 환경이 공존하는 새로운 에너지의 시대. 사용할 만큼의 에너지를 건물 스스로 만들어내고 건물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최첨단 에너지 기술을 활용합니다. 필요할 때마다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늘 곁에 있고 온실가스 배출 없는 친환경 자동차를 어디서든 쉽게 충전할 수 있는 세상.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로 안정된 미래를 열어나갑니다. 눈부신 문명화 속에서 변해가는 지구 환경. 인류 최대의 고민인 기후변화의 위기도 스마트한 에너지 시스템으로 극복합니다. 산업 현장의 기업도 일상 속 개인도 도로 위 자동차도 스스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찾았습니다. 뜨거워진 지구의 해열제 역할을 해온 자연이 선물한 청정한 에너지 온실가스 없는 깨끗한 에너지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건강한 산업 패러다임을 만드는 미래를 향한 투자 이제 우리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세계의 질서를 재편하는 4차 산업혁명의 물결 ICT와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결합한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며 에너지의 가치를 높여나갑니다. 눈부시게 변화하는 에너지의 미래 우리는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따뜻한 에너지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자라나는 세대에게 에너지의 소중함과 즐거움을 알리며 국민 모두를 든든한 파트너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에너지의 가치를 높이는 일은 희망의 가치를 키우는 길이라는 것을 이 소중한 가치를 함께 나누며 당신의 모든 행복한 순간에 함께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에너지의 미래를 책임지는 세계 속의 당당한 이름 한국에너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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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너지공단